자 그래 은지야 오늘 우리는 파워워드 니가 공부한게 진도가 어떻게 되지? 파워워드 세컨드 에디션에 1부터 130까지 했는데요. 중간에 41번부터 70번까지 못했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에 40 그리고 여기서 한 60 해가지고 100단어를 했다. 그 상에 나온 질문들을 이제 하나하나 격파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할까요? 19쪽이요. 거의 해석문제를 해석이 잘 안돼서요. 그래 19페이지 어디? 단어 가족의 브라이버리 밑에 있는 예문이요. 브라이버리 단어 가족의 브라이버리 밑에 He wouldn't tolerate 그래 그 문장을 니가 읽고 한번 해석해 봐라. 그는 He wouldn't tolerate their bribery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의 뇌물을 그 tolerate이 견디다야? tolerate tolerate의 뜻은? 견딜 수 없었다? 견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다 견디다하고 참다하고 비슷한 말이긴 하지. 근데 이걸 참을 수 없었다. 이러면은 tolerate 다음에 나오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참는다라는 게 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뒤에 나오는 게 안 좋은 거지. 네. 그럼 참는다는 거는 이게 안 좋지만 그럼 안 좋으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 하면 안돼요. 저리 가 이러거나 아니면 난 갈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하기 쉽잖아. 근데 그 피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게 tolerate인 거지. 네. 그러면은 네가 견딜 수 없었다 라고 아까 해석해서 이게 해석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 네. He wouldn't tolerate their bribery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아직도 안 되니? 아니요. 그럼 이제 그렇게는 돼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뇌물 주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요. 어. 그러면은 그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받아버렸다. 뇌물을 받았다. 어.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뇌물을 받았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부정어가 있으니까 어. tolerate 한. 보통은 이게 보통은 저리가 나는 갈래. 둘 중에 하나를 할 텐데 네. 그럴 만한 이거 썼으니까 네가 헷갈리는 거다. 그러니까 tolerate 이라는 거는 이 뒤에 나오는 게 안 좋은 거잖아. 네. 그런데도 버틴다는 얘기잖아. 이걸 가지고. 네. 다시 이해하자. 이거 헷갈리지 말고 이거는 싫은 건데 네. tolerate은 그걸 가지고 버틴다는 버틴다는 말이잖아. 네. 근데 이제 낫이 들어갔으니까 그 가지고 버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걸 치워버린다는 얘기가 되지. 네. 받았다야 안 받았다야. 안 받았다야. 어. tolerate 한다면은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아. 안 받는 거예요. tolerate이 참다지. 네. 참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들의 bribery 를 참았다.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은 bribery 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것을 참았으니까 받는 거를 참은 거예요. 그렇지. 받았다는 거지. 만약에 다시 다시 얘기해. tolerate이라는 말. 이거 영양사전을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tolerate이라는 말은 고통을 참았다 이러면은 네. 고통이 있는데도 그냥 버틴 거잖아. 네. 그런데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러면은 뭐 그 진통제를 맞든지 네. 그래서 고통을 없앴다는 말이잖아. 네. tolerate something은 가지고 있는다는 거고 네. Not tolerate something은 치운다는 얘기가 되지. 아. 앞에 not이 있으니까 이걸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지. 응응. 아. 그래서 견딜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구나.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말로 뭐라고 하든 간에 어. 결과적으로는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응응응. 아. 뇌물을 정확히 말하면 뇌물을 주는 행위지. bribery 했으니까. bribe이 아니라 bribery. 네. 그러니까 거기 ry가 이 ry라는 스펠링이 뇌물을 주는 행위라는 거잖아. 네. 근데 그 행위를 참지 않으려고 했다. 참지 않았다 라고 하면 니네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하지마.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음.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언제 앞으로는 이 토로레이시라는 말에 네. 우리 한국말에 뭐 네가 견디다 이렇게 하면 이 견딘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든지 막 이런 작업을 잘 안 하게 되잖아. 네. 어. 그러면은 이거를 영령사전을 찾아봐. 네. 어. 그러면은 거기 설명이 이제 좀 어렵다 라도 자꾸 해석 좀 익숙해지면 네. 그리고 예문도 있고 하니까 되게 클리얼해져. 이런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면 너한테 이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단어를 영령사전을 찾아보렴.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져. 그리고 시간이 거치고 나면 한 1, 2주만 거쳐도 영령사전 보는 눈이 생겨요. 그 힘이. 네. 한 1, 2주는 조금 표가 날 거고 한 한 달쯤 하면은 어. 이거 정말 영역사전 보니까 좋구나 이렇게 너도 느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됐니? 다시 해봐.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봐. What is that For while he would He would-orn to tout out with their virgin 그네 참...가 없어졌... 그... 아니야. 이거 아닌데 참고... 참지 않으려했다. 참지 않으려 했다. 그 들의 뇌물 수습... 범죄를 음. 뇌물을 주는 거를 그리고 어, inserted 욕했다.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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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었다 그치 그치 그니까 모욕당했다 모욕당했다 대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응 그들이 could buy 행업 그들이 사, 사, could buy 못하겠어요 그니까 그 다시 묻게 he wouldn't tolerate their bribery 하면 그는 그들의 매물 수수행위 매물을 뇌물을 줘서 이 사람을 사려고 하는 행위를 참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한테 뇌물을 줬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이 사람 고발하겠어 이랬다는 거지 아 네 아 네 그리고는 was inserted 모욕감을 느꼈던 거야 모욕을 당한 거지 그리고 대절에서는 he was inserted that 하면 대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 네 he was inserted 하면서 대절을 써서 이유 부사를 설명하는 거야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잘 설명하지 않는데 파워밍을 보면 나중에 나오거든 네 어쨌든 네가 문장을 읽다 보면 he was inserted that 하니까 이게 이유일 거 아니야 맥락상 네 네 왜 모욕을 당했냐면은 그들이 생각을 했어 그치 they thought 그 다음에 that이 빠진 거야 여기 네 네 they could buy him off 했는데 결국 buy가 이제 사다 뭘 사냐면 그 사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 네 그럼 그 사람을 산다가 무슨 말일까 꼬드 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by him off가 그러니까 매수하다 네 뇌물을 주다 이 말에 또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아 네 어 됐니 네 오케이 한번 다시 영어를 읽어버려 he wouldn't tolerate their bribery and was inserted that they thought they could buy him off 오케이 아 좋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번 넘어갈까 네 그 이거 그 금전적 오른쪽에 금전적 비행 밑에 있는 예문 must get rich quick 이거 있잖아요 쌤 응응 거기서 fraud에서 왜 s가 들어간 거예요 어 fraud가 사기라는 행위니까 일단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아 사기이니까 딱 하나 행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s가 들어가 있어서요 아 아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네 사기 들 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기 들이 무슨 말일까 이런 사기 저런 사기를 여러 번 너도 어떻게 말했잖아 이런 사기 저런 사기 이렇게 말했잖아 네 어 자 그럼 주어를 보면은 most get rich quick schemes are 이렇게 말했는데 어 그러면 most 한 다음에 나오는 get rich quick schemes 이런 그 어떤 전략 같은 것들 네 이게 종류가 한 가지 겠어 여러 가지 겠어 여러 가지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이런 스킨들이 여러 가지니까 사기 들도 하나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그렇지 이런 사기 저런 사기 여러 가지잖아 네 어때 네 맞아요 됐지 네 그게 있잖아 은지야 요새 선생님이 뭐 영어 기사 신문 기사를 번역해 가지고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 네 근데 그걸 번역을 하면 선생님은 이제 막 번역을 이제 빨리 하는데 하고 다듬어 가지고 가져가도 자꾸 지적이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번역에 뭐뭐 들 이라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영어에 들이 많단 말이지 네 영어에 복수 지금 이제 사기다 우리말 같으면은 대부분의 이거 이거는 사기다 이럴텐데 영어는 사기 들이다 이렇게 들이라는 글자를 붙이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영어하고 한국어 중에서 들이라는 말을 어느 쪽에서 많이 쓴다 영어에 어 영어에서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왜 들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 이러면은 영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까 구체적으로 낱낱치 그렇지 구체적으로 보듯이 낱낱치 좋은 표현이야 낱낱치 생각을 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잖아 얘네들 다 스킴이고 다 프로드라고 해도 얘네 들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거지 네 됐지 은지야 네 그래서 이거 아까 두 가지 해석을 했어 이런 저런 즉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랬다가 아니면은 여러 회 네 여러 번 여러 번 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었잖아 네 물론 여러 번이어도 s를 쓸 거야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종류 낱낱치 구분한다 이런 의미에서 s를 쓰는 경우가 많아 네 알겠어요 중요한 내용이다 그치 자 또 넘어갈까 네 20쪽에요 잠깐만 지저분해서 20쪽 단어 친구에 있는 예문인데요 거기서 home 다음에 to가 왜 나와 to가요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어디 단어 친구 무슨 단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문에서요 home 다음에 to가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페이지 20에 마지막 보면 the shrubs in the yard 이거지 네 그럼 너 해석을 해봐라 the shrubs in the yard 관목들은 yard에 있다 그 다로 해석하지 말고 다시 해봐 아 있었다 다가 아니잖아 여기 다가 없잖아 아 네 무료한 것처럼 하면 the shrubs were 라고 이게 있어야지 다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게 없잖아 아 그러면은 음 yard에 있는 시럽들은 그렇지 이걸 뭐라고 했어 yard에 있는 이렇게 해석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음 네 그럼 전치사하고 명사를 합치면은 품사 보호 보호가 되기도 하고 그 보호라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지 네 아니면 무슨 사 역할을 한다 부호사 그렇지 그렇지 뭐 별거 없잖아 품사라는 게 네 어 그치 자치사 더하기 명사 행용사군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럼 여기는 무슨 사 역할을 한 거야 형용사 역할 그래 그러니까 행용사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 이다 가 아니라 잇 잇 잇다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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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응 근데 니가 아까 일단 우리말의 행용사는 뭐 예쁘다 이런것도 행용사긴 하지만 네 어디에 있는 무엇 이렇게 돼야지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다를 이런 데다 집어넣지 말라고 네 잠깐 그럼 다시 해보자 The shrubs in the yard 자 이러면 뜰에 있는 shrubs들 관목들이 그 다음 어 이 글자 보이지 지금 네 월 홈 까지 해석해 봐 월 홈 까지요? 월 홈 까지요? 그 집 오 잠깐 어 여기서 다시 해야겠다 집이었다 해보렴 아 그 그 그 들판 그 들판 그 들판에 그 들판에 시럽들이 집이었다 누구의 많은 벌레들과 도마뱀들의 집이었다 어 집이었다 아 얘네들에게 집이었다고 네 아 그럼 전치사가 맞네요 아 아 아 됐어? 네 어 그 다음 음 아 그 다음엔요 27쪽이었어요 음 음 27쪽 어 거기 단어 친구의 푸시 바로 위에 있는 예문이요 음 푸시 바로 위에 있는 시작을 뭘로 하는지 해봐라 니가 더 프레지덴셜 음 오케이 더 프레지덴셜 캔디데이트 네 스파리티 스파티 인투 액션 여기서 인투가 왜 들어갔을까요 쌤 오 그런 질문이야 네 자 페이지 27 자 더 프레지덴셜 캔디데이트 이 주어잖아 네 더 프레지덴셜 캔디데이트 한 다음에 스파 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네 그러면 스파 가 무슨 뜻이야 알지 개촉하다 맞아요 원래는 그 말 타고 가다가 아씨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알아요 쌤 찜으로 빵 때리는 거 맞아 맞아 여기 말 타고 가던 사람이 빵 쳐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게 하는 거잖아 네 어 자 그러면은 그림은 빨리 지우고 잘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스파가 박차를 가하다 이런 말이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야 무엇에 대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차를 가했으면 이 다음에 뭔가 활동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걸 중요 그걸 네가 잘 알아야 돼 스파 라는 거는 이 활동을 재촉한다는 말이니까 아 그럼 재촉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인투가 들어간 거예요 그치 그치 이 사람들을 재촉해가지고 이 활동 안으로 빠뜨렸다 이거지 아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야 늙적하게 있던 사람이야 늙적하게 있었어요 어 가만히 있으니까 이리로 가 이렇게 몰았다 이거지 아 자 아까 네가 말했다시피 스파는 박차를 가하다 여기서 기원했어 그러니까 아까 그렸듯이 이제 말이 이 말을 말이 달리고 있었어 열심히 안 달렸어 말이 안 달렸으니까 때린 거에요 응응응응 더 빨리 달려 그러니까 뭔가 얘를 더 심하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스파를 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얘를 변화시킨다는 거지 스파의 핵심은 아 그럼 변화는 밖에 있던 애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이런 변화를 인투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아 인투가 왜 쓰였는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urge로 바꾸면 네 urge 다음에 보통 구조가 어떻게 돼 촉구하다 이러면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어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잖아 네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인투 ing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네네네 어 이 두 가지 방법 즉 대상한테 뭐를 하라고 하다 할 때 이게 훨씬 많이 쓰이지만 가끔씩 to 대신에 여기로 아예 빠뜨린다 이렇게 인투 ing를 쓰기도 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잖아 여기까지 알고 있니 아니요 밑에 건 처음 들었어요 어 그렇구나 네 너 근데 이런 얘기 배우지 않았어 턱하고 네 뭐 턱하고 스픽하고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알잖아 네 어 say 하고 tell 하고 네 어 그러면은 턱하고 스픽 중에서 이 턱이 어떤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네 이 일을 빠뜨리게 한다 네 이 일에 빠지게 한다 혹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다 이런 얘기 기억 안 나니? 잘 모르겠어 네 그 death 하고 to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공통영화에 나오는 얘기야 어 네 공통영화 책 너 지금 옆에 있니? 네 공통영화에 say 하고 to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아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네 say 타입 tell 타입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네가 잘 아는 건데 speak이 say 비슷한 애고 네네네 어 턱이 tell 비슷한 애고 그렇잖아 네 어 그러면은 그 즉 턱이 tell처럼 같이 일하는 같이 얘기하는 카카오톡에서 보다시피 쌍방향적인 대화고 그렇다는 얘기까지는 네가 아는데 네 그 다음에 턱의 뒷부분을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책이 안 나오니까 네 아직 안 된 거야 그치 네 음 자 그러면은 아 61페이지를 봐봐 네 네 네 쌤 음 그럼 61페이지에 보면 하라고는 to 하지 말라고는 from ing를 설명하고 있잖아 네 네 근데 하라고의 to 말고 모두 쓸 수 있다는 거야 into v ing 그렇지 그 얘기야 음 적어놓고 애워놓을게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여기 권함을 뜻하는 많은 동사들이 나오잖아 네 네 네 advise, allow, cause 이런 것들 있잖아 네 네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to 동사를 기본으로 쓰고 그중에 어떤 애들은 into ing를 쓰기도 하는데 이 into ing가 더 강권이야 강하게 권하는 거 아 네 아예 빠뜨린다 그러니까 응 하라고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활동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게 강하게 권하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ur의 경우는 강하게 권하는 거야 약하게 권하는 거야 세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 권하는 말 다음에는 spur somebody into action 이거는 거의 좀 정해진 표현이야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지만 액션이 흔히 쓰여 이 자리에 아 액션도요 응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쌤 그리고 29쪽인데요 응 29쪽에도 그 단어 친구에 네 He customized his computer for 이거 쓰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 그렇구나 자 문지야 네 아하 이게 된다 보이니? 네 와 맥밀란 사전이야 네 spur를 찾았어 네 보이지 그랬더니 읽어봐라 spur of spur on to or spur or spur on to 무슨 말이냐 to encourage someone to do something 선생님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 네 글씨가 좀 작아져요 그래도 마찬가지지 사이즈는 네 제가요 쌤 제 컴퓨터 핸드폰으로 켜볼게요 아냐 아냐 자 이제 내가 읽어줄게 여기 두 번째 의미를 보면 The thought of falling my exams 시험에서 failing The thought of failing my exams 시험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spurred me into action 이렇게 나와 아 그렇네요 spurred me into action 그러니까 spurred somebody into action 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거지 나를 그래서 행동하게 만들었다구요 그치 그치 아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네가 물어봤던 것은 네 이거 페이지 지금 29페이지 네 커스터마이즈라는 동사 때문인데 he 그 사람이 커스터마이즈드 그러면 커스터마이즈드가 무슨 말이니? 맞춤형으로 제작하라 커스터미 커스터미 뜻이 뭐지? 관습 습관 어 그러면은 이제 자기 습관에 맞게끔 바꾸다 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게 바꾸다 일정의 개조했다 개조했다 체인지했다는 거야 네 그럼 궁금한 게 두 가지잖아 자 내가 뭘 바꿨어 예를 들면 이 수업 형태를 바꿀 거야 그러면은 자 하여튼 내가 바꾼다 그래 그럼 궁금한 게 뭐야 무엇을 무엇을 바꾸는지 그치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건지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이걸 컴퓨터를 바꿔 그럼 이제 어떻게라는 말을 이걸 위해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위해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네 아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라고 몇 선거예요? 그렇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자 다시 정리하면 무슨 실행을 해 커스터마이즈라는 건 실행인데 실행을 하면 그 뒤에 그 실행을 하는 대상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실행을 하는 목적 이런 실행을 하는 목적이 나오게 되잖아 네 네 그러면은 그 목적을 이것을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아 아 아 아 네 알겠어요 선생님 아 그래서 위해 아 됐어 됐어 안 해봐서 아마 안 됐나 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거의 잘라도 된다 뭐 필요가 없다는 등 없어도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넘어가곤 했었잖아 네 그리고 주어 동사 찾기도 막 허걱거리고 그랬으니까 동사하고 전치사를 연결하는 걸 별로 해 보질 않았다고 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안 해봐서 그렇고 앞으로 하다 보면 점차점차 늘 거고 안 해봤고 하는 방법도 몰랐어 여태까지는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네가 해보고 있고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아주 잘되고 재밌어질 거야 자 그러면 은지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 페이지에 밑에 보면 네 네 The body converts unused carbohydrates into fat 이라는 말 있잖아 네 어 그러면 여기서 into fat 은 어떻게 연결된 거니 이것은 convert 가 무엇을 바꾼 거니깐요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야 되니까 into가 나온 거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into 그거지 네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음 음 37쪽이요 어 37쪽에 단어 친구에 있는 are you insinuating that I'm not qualified for the job 이거 모르겠어요 해석이 막혔었는데요 어디에서 막혔어 너는 너가 알려주 넌 듯이 알려주겠는 이 부분부터 네 That ER을 자 그럼 다시 그러니까 이 동사의 뜻이 insinuate이 넌 듯이 알리다잖아 네 어 그러면 이제 신유 라는게 커브로 돌리니까 말을 할 때 딱 이렇게 알려주는게 아니라 슬쩍 이런 식으로 어 네 슬쩍 말하는 거냐 이거야 네 됐지 네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슬쩍 말하고 있는 너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그렇게 넌 듯이 이런 식으로 슬쩍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이 네 좋은 내용이라서 그러는 거야 안 좋은 내용이라서 그러는 거야 안 좋은 거니까 살짝 말한 거예요 그렇겠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라고 네가 지금 만약에 좋은 내용이라면은 막 기운차게 말할 텐데 어 너 이렇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연중에 네 뭐라 말하다 이런 뜻인 거지 네 어 그러면 그러면 되니? 네 are you 그러니까 쌤 are you insinuating 이거 자체를요 어떻게 깔끔하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뭐 항상 깔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뭐 너는 은근히 은연중에 이렇다고 말하는 거냐 이런 내용인 줄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 insinuating 이거는 그럼요 쌤 그냥 i 원래 그 ing를요 동사로 사용할 거면 앞에 그 b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이건 그냥 ing만 쓰였잖아요 하하하하 r 가 있잖아 a 가 아 그럼 이게 a 가 원래 동사에요? 그래 이게 의문문이잖아 아 아 아 그러면은 아 아 하하 아 너 그럼 이거 하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 아 that이야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골드장 그 직업에 대해 이렇게 아 아 그럼 알겠어요 쌤 아 아 b 동사가 앞에 있어서 그랬어요 어 어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서 네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우리가 알아냈냐면 are you insinuating? 라고 네가 분명히 읽었거든 네 어 읽으면서도 이 단어의 존재를 그 그 존재 그리고 이 단어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은거지 네 어 어 그니까 써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거지 어 그것도 있지만 뒤에 있는 주어가 더 먼저 보이고 주어 뒤에 동사다 어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지 이런 어떤 단어들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을 써 있긴 하지만 이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Right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런 걸 영어로 Awareness 라고 그러거든 얘를 인식해 주는 것 네 그리고 네가 이걸 못 봤다는 것을 우리가 Ignore 어 Ignore 했다는 것을 깨닫고 Realize 하고 그리고 이 단어의 실질적인 역할은 뭔지를 또 Aware 해주고 이럴수록 얘네들이 살아나 네 어 이런 죽은 자리들이 살아나면 그러면은 이제 영어가 자꾸 선명해지고 좋아지는 거지 네 오케이 또 네 해석하고 난 다음에 너무 웃겨요 그 40조개호쌤 그 본문 예문을 해석을 잘 못하였었어요 그 Wonder 사용하는 거랑 다시 그럼 네가 물어봐봐 다시 뭐를 모른다고 I Want 아 난 이거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 샘이 그리고 중간에요 Wonder 때문에 무슨 원래 Wonder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Do We가 대신해서 Weather를 대신했다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요 응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설명해 줄게 이거는 I Wonder 한 다음에 나는 궁금하게 여긴다 다음에는 원래 궁금하게 뭘 궁금하게 여기는지 이 내용이 나와야 되지 네 근데 이 문장은 내용 앞에 At 하면서 시간부사를 쓰고 있는 거야 네 언제 내가 궁금해 하냐면 At this time Of the year Of year 여기는 덜 안 썼구나 Of year 자 그러면 한 해에 이 때에 내가 궁금하게 여긴다 하면 이 때가 어떤 때인지 궁금하지 않아 네 그래서 이 때를 설명하는 그 형용사 절을 뒤에다가 써준 거야 네 when 음 그럼 when 이라는 말이 이 this time 이라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절이고 네 이런 when을 우리가 관계 뭐라고 부르지 네 뭐라 그러지 관계부사 그렇지 관계부사 그래 그러면 이 때가 어느 때냐면 It's so obvious 해서 그게 하도 분명해 보인다 그럼 이제 it이 뭔지 지금 모르잖아 네 그래서 이런 it을 뭐라고 부르지 가주어 이 음 그렇지 그러면은 진주어가 뒤에 나와야 되고 That 백절로 진주어 명사절이 나오는 거지 That Many of us have so much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때에 이렇게 말한 거지 네 이때 다시 말하면 소득신고기관이라는 거야 됐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시간부사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네 이런 걸 뽑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소득신고기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요새 아 그거는 이제 이 한 문장을 읽고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 그래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영어 외적인 부분이잖아 영어 외적인 어떤 그 뭐 사는 경험이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내용이잖아 이것도 하다 보면 또 늘어 음주야 나중에 파워리딩 공부하다 보면 응 뭔가 연결시키고 또 생각해내고 생각하는 힘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툼쳐서 얘기하자면 사고력이잖아 네 응 사고력이 느는 거는 파워리딩 가면은 많이 또 늘어 파워 워드웨어에서 예문을 읽다가도 늘고 네 응 좋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득신고 기간 쯤 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벌고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야 뭐 연봉 매덕이라는 사람들이 뭐 몇 프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때 쯤 되면 내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왜 궁금하다 다음에 흔히 나오는 게 뭐겠어 왜 이럴까 이렇게 궁금하다든지 네 또는 누가 무엇이 뭐 이런 의문사들이 나오게 되잖아 네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이런 의문사가 나오지 않고 do we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네 do we really appreciate 아 이랬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주어 앞에 이렇게 do를 쓴 거는 이제 무슨 표시야 이게 의문사 표시 그치 의문문이란 표시지 네 그럼 의문문에 who w 의문문이 두 종류의 의문문이 있지 네 아 wh question 의문문하고요 어 두 어 그거예요 이렇게 동사 앞으로 빼가지고 하는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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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구나 내가 쓰는 게 예스노 예스노 어 맞아 예스노 그래 예스노 의문문이라 그러지 동사 앞으로 조동사 앞으로 빼가지고 어쩌고 네가 지금 얘기한 거 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거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거나 두 가지 의문문이 있잖아 네 근데 지금 여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썼단 말이지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명사절로 만들려면 네 원래 이렇게 문장 중간에 직접 의문문을 이렇게 쓰지 않고 사실은 명사절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네 그럴려면은 이런 건 명사절이 아니고 시작을 접속사로 해줘야 돼 네 그럼 뭐 뭐인지 아닌지 예스인지 논지 하는 접속사가 뭐야 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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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주어 동사 we appreciate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whether we really appreciate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기였어 아 아 그니까 예스노 를 써준 거죠 쌤 응응응 음 알겠어요 응응 음 그리고요 쌤 응 41쪽이에요 단어 친척 위에 있는 예문도요 해석 도와주세요 단어 친척 위에 있는 네가 한번 해봐 어 UN Secretary Council 그 UN 보안 안보이사회 안보리 안보이사회는 resolution 결정했다 어 어 아니에요 다시 해봐 아 이 안보리의 결정은 그렇지 was in issued was issued come down 이슈가 무슨 말이야 사건 에에 그게 아니지 이슈가 명사일 때는 이런 이슈가 있다 하면 뭐 이런 사안 정도의 말이지만 동사일 때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야 동사일 내가 아까 맥밀란 보여줬던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그러다보면 좀 어선하니까 동사로 나중에 네가 맥밀란 한참 찾아봐 그러면은 얘가 발표하다 아 라는 뜻이 있다는 게 잘 나와 응 네 그래서 이제 뭐 동의어를 하면 release 정도의 말이고 어 그 우리 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운전 뭐 신분증 같은 거 아니면 카드 이런 거 이제 잊어버리면은 그 재발급하잖아 네 이러는 것도 reissue한다 이래 아 다시 내보낸다 이거지 음 그래서 이거를 이슈를 내가 수업 중에 종종 나중에 네가 다른 수업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써 이게 뭐냐면 이 s를 이렇게 써가지고 흘러나온다 아 아 풀러 내보낸다 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물결 문의로 만드는 거야 아 이런 상향 문자를 만들어서 이게 분명히 내보내는 거다 이걸 생각하는 거지 아 아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as issued 여기까지 되니? 네 해봐 다시 발 어 이제 결정은 뭐 뭐 되었다 발표되었다 그렇지 그렇지 음 뭐 PPIMG인데 발표되는 중이 없다 아니지 그러니까 발표되었다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뭐 뭐 하면서 라고 뒤에 붙여준 거야 어 비난하면서 그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리스트의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비난하면서 오케이 문제는요 쌤 이게요 이 was issued condemning 까지 연결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나봐요 어 자 첫 번째 문제는 네가 이슈가 발표하다는 뜻이 있는 걸 몰랐던 거잖아 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기서 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음 발표했다 어 음 아니 도대체 발표하다 발표 되었다 발표 되었다 발표 되었다 하고 그 다음에 condemn하고 있는 이 연결 의미상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 네 맞아요 안 연결되어 그리고 지금 b v e d ing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잖아 네 어 첫째 이 동사의 의미를 알면 네 좀 전에 봤듯이 의미상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형태 자체가 거의 없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네 근데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어 b ing ed 이런 것은 네가 뚫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거든 네 네 이게 되면 말을 해보자 네 이건 사실 여기 동사가 이게 아니라 b e e e e 왜 뭐뭐 되는 그 다음 뭐겠어 뭐뭐 되는 중 이 다 중 이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을 하려면은 뭐뭐 되는이 수동이고 아 글씨가 깔끔하게 안 써서 좀 그렇네 이게 진행이고 네 이 둘을 합치려면 비빙 이디를 써야 되지 비빙 이디는 존재하지만 비비 이디를 존재하지 않아 아 알겠습니다 적어놓고 생각해봐라 네 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 공부가 이제 조금밖에 안 됐을 때는 100가지가 다 되는 줄 알아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거지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 네 자 또 해볼까 네 그 바로 뒤에 42쪽이에요 쌤 음 잠깐만 네 42쪽 오케이 거기에 그 예문을 해석이 처음부터 S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고 막혀가지고요 큰 예문 S 펀딩부터 네 음 그 다음 거기 거기랑 디멘드랑 해석이 자꾸 막 계속 중간 뒤에도 해볼라는데 계속 막혔어요 음 이 질문 자체가 어려웠구나 네 음 자 그러면 이거 해보자 에즈 다음에 펀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얘는 너는 이 펀드에다가 펀딩이라는 말이 무슨 역할일 것 같아? 그냥 주어요 왜 주어라고 생각했어? 동사가 바로 뒤에다 아 주어가 안 돼요 에즈가 전치사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즈가 있으면 얘가 에즈가 전치사면 그러면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지금 쓴 거잖아 네 이즈의 주어는 뭐야? 아 앞에 전체요? 이거 에즈 펀딩이? 아 그게 아닌가 봐요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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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네 품사가 아까 뭐라 그랬잖아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그래 형용사 아니면 부사잖아 네 그러면은 주어는 항상 품사가 뭐야? 명사예요 어 명사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전치사가 맞아? 아니야? 주어가 되려면 걔가 전치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전치사가 아니라 뭐지? 아 접속사 어 아 됐어?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네가 생각을 바꿔서 쟤는 전치사가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펀딩이 주어다 그치? 네 펀딩 is almost always limited 라고 한 거지 네 그러면 리미리르는 뜻이 뭐야? 제한된 그렇지 제한 이런 건 잘했네 된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펀딩은 항상 제한되어 있잖아 뭐 돈을 계속 퍼줄 수는 없단 말이지 네 그러면은 as는 뭐뭐니까 라든지 또는 뭐뭐일 때 라든지 뭐뭐처럼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하는데 항상 주절하고 대체로 유사한 관계에 있다. 순접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선은 퉁치고 그중에 이제 이유, 때, 아니면 유사한 것 이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고 있으면 대체로 펀딩이 제한되어 있으면 뭐라고 해석하겠어? 펀딩이 제한되어 있을 때야 아니면 펀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야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뭐 이러니까 이런 말로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 네 자 이건 상식이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럼 부사절이 끝났어 그 다음에 enabling 이라고 나오면 이 ing는 또 명사를 만드는 거겠어, 형용사를 만드는 거겠어, 부사를 만드는 거겠어 형용사요 형용사요 왜 형용사라고 생각했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여기 뒤에 어가 나오니까 네 아 네 GEOGRAPHICALLY DISPERSED GROUP 네 자 이걸 보고 네가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면 응? 그러면은 운제야 이거 맞아 틀려? a pretty flower 에요. a pretty flower 여야지 pretty a flower 하면 안 되잖아. 다시 말해 이거 왜냐하면 형용사는 어디다 쓰는 거야? 관사 뒤에 명사 앞에. 관사를 먼저 쓰지 형용사를 먼저 쓰지는 않잖아. 따라서 얘는 형용사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OK.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n interesting story 이렇게 해야지. interesting an story 이건 아니잖아. 네. OK. 형용사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명사 부사 중에 뭘 거 같아? 부사요. 왜 부사일 거라고 생각해? 주절 끝 부사 시작 이거 그거요. 이거 컴마. 야 그러면은 이게 주절이야? 컴마를 쓴 때 네가 이제 컴마를 본 건 잘한 건데 주절 끝 부사 시작. 네가 그랬잖아. 네. 그런데 이게 부사절 주절이냐고 얘가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아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이야? 아니요. 이거. as funding is always 아 부사절 아니에요. 부사절. 주절이야? 아니야. 일단. 주절이요. 아 얘가 주절이야? 왜 주절이라고 생각해? 이게 기금이 그렇다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은지야 네가 주절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확하지 않은 거야. 주절의 반대말은 뭐지? 부사절. 정확히 말하면 종속절이지. 네. 됐니? 네.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지? 무슨사? 무슨사? 품사로 나누잖아. 종속절을. 형용. 그래. 형용사절도 있고 또. 조사절도 있고. 또. 명사절도 있고. 그래. 그게 종속절이잖아. 네. 그런데 어떤 절이 종속절인지 주절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야? 뭐 내용상 어떤지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종사. 어? 종사 다음에 의미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은지야. 이 앞에 접속사가 있는지로 보는 거야. 아 네네. 그래서 이 접속사를 무슨 접속사라고 불러? 어. 종속접속사. 이렇게 부르잖아. 네. 종속접속사라고 하잖아. 그치? 네. 접속사는 두 종류가 있잖아. and, but, or 이런 거 무슨 접속사라 그러고. 등위접속사. 등위접속사라 그러고. 얘는 종속접속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 네. 그래. 그러면 여기 이게 무슨 접속사야? 이게 어떤 거요? 여기 이쪽에 있는 as가. 네. 등위접속사야, 종속접속사야? 종속접속사야. 그래. 그러면 얘는 종속절이야, 주절이야? 아, 종속절이요. 그렇지.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잖아. 네. 자, 그러면 은지야. 이거를 이제 네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종속절이다라는 게 분명하겠지? 네. 근데 아직은 네가 여기서부터 as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이것도 헷갈렸고. 어? 그래서 펀딩이 as 전치사니까 명사인가? 아니면 is의 주어가 이건가? 막 이런 부분이 헷갈렸었잖아. 네. 지금 상태는 이런데 나중에 공부를 하게 돼서 튼튼하게 as가 종속접속사고 is limited의 주어는 펀딩이다. 어? 네.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네가 머릿속으로 구조만 보일 뿐만 아니라 funding is limited라는 말이 의미상 빨리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럼 funding is limited는 말이 잘 되잖아? 네. 어. 그리고 이제 funding is limited니까 이렇게 해석이 깔끔하게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지. 어. 그래서 그게 잘 됐다면 enabling의 ing를 보고 아 무슨 상가보다 라고 추측을 하겠어. 그러면은요. 응. 명사. 그래. 명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즉 얘가 주절의 무엇일 것이다. 명사. 명사의 것이다. 주절에서 명사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뭐가 나올 차례가 됐냐면 주절의 주어가 나올 타이밍이다. ing를 보고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어. 아닐 가능성도 있긴 있어. 형용사일 리는 없지만 또 뭐 부사를 썼다가 부사라는 게 어디저기 뛰어드니까. 뛰어드니까 부사일 수가 있긴 있어. 네. 그렇지만 부사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절의 주어를 쓸 차례가 됐다 이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 ing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야. 네. 근데 앞에 enable 이라는 동사가 있잖아. 네. 그럼 이 의미를 생각하면 할 수 있게. 하다. 하. 이제는 ing가 붙었으니까. 하. 는. 명사잖아. 명사. 는을 붙이면 형용사지. 하는 것. 그래. 하는 것. 할 수 있게 하는 것. 더 짧게 말하면 할 수 있게 하기. 하기. 어. 됐지? 하기 는 이런 식의 말일 거라고. 네. 그럼 하기 에 해당하는 게 이 ing 인 거지. 네. 그럼 이제 의미상 할 수 있게 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뒤에 구조는 어떻게 돼야 돼. enable 다음은. enable somebody to 어떤 것. to 동사. 동사. 이게 전체 내용이잖아. 네. 그럼 그걸 찾아봐. enabling a geographically dispersed group 까지가 somebody고. 네. 그 다음에 to 동사를 읽어봐. to collaborate. 거기서 끝나? 아니면 as a single team 까지 가. as a single team 까지요. 그게 다 의미가 연결되어 있잖아. 네. to collaborate as a single team. 됐니? 네. 네. geographically dispersed group.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룹을. to collaborate as a single team. single team 으로 collaborate 하게 하기는. 이게 주어잖아. 네. 하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니? 네. 동사가 뭐야? demands. demands. 자 그럼 여기 demands 에 s 는 왜 붙었어? 이 enabling이 단수 취급 되어 있어서요. 그렇지. 그게 하나의 활동이니까 단수로 받은 거지. 네. 오케이. 그럼 demands 다음에 요구한다 다음은 무엇을 필요하잖아? 네. 어 무엇을 읽어봐. 아 그래. in project management 는 부사고. 네. a great deal of imagination 까지가 하나고. and 그 다음에 an extremely high level of ingenuity 까지가 두번째고. 하나요. 네. 그 다음에 뒤에는 in 어디어디를 장소 부사처럼 뒤에 추가해 준 거지. 네. 됐니? 네. 아 네 알겠어요 쌤. 한번 다시 앞에서부터 읽어버려. as funding is almost always limited. okay it. 기금이 거의 항상 제한된 죄기 때문에 Enable. 뭐 뭐 하기든 Enabling. Enabling. 지리적으로 분리된 그룹들이 To collaborate as a single team. 하나의,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하기는. 협력하게 하기는. 협력하게 하기는. 아 뭐 할 수 있게 하기는. 하기는 요구한다. 아. A great deal. 큰 다름을. Of imagination. deal은 다름이 아니라 a great deal of 전체가 a lot of 나 마찬가지야. 아. 많은 노력. 많은 양의. 많은 양의. 이 상상력과. 극심한. extremely high level. 큰. 그러니까 이것도 형용사인데요. 그래. 전체적으로 형용사로 읽어서 extremely high level of 전체를 형용사처럼 읽으면. 뭐. 높은 상태. 높은 수준의. 영리함. 높은 수준의 영리함이 요구한다. 요구한다. 그걸 요구한다. In project management에서. 프로젝트 관리에서. 된 것 같다. 네. 진짜 심각하네요. 쌤. 혼자 읽다가요. 쌤이나 읽을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니가 같이 읽으니까 야 이거를 알려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그 채워 채워야 하는 빈 공간들이 뭐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네. 네. 내 말 맞니? 네. 맞아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운주의 현 상태. 네. 아 선생님 너무. 그리고 바람직한 나아가야 할 상태. 큰일 났어요. 상태. 아 이걸 잘 하려면 내가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걸 이 정도로 끌어 올려 줘야지. 이걸 잘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격차. 어. 네. 알게 되는 거지. 너무 심각해요. 어. 근데 옛날에 이걸 모르는 채로 여기 있으면서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참 이게 희망이 없는 상태였고. 어. 지금은 그래도 이거를 아 내가 이렇게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도 지금 그럴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 내가 갈 길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다섯 과목 다 같이 공부하고 하루에 영어 네 시간만 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구나. 어. 그냥 한 달 동안 영어만 하려고요. 어. 야. 보통 학교판에 한 달 아니고 두 달 세 달 막 영어만 하는 시간들을 많이 거쳐 운주야. 일단은 다음 주까지 또 한 번 영어만 해보자. 네. 그러려고요. 그냥 영어만 하려고요.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걸 해보지. 자. 그러면은 은지야. 네. 어느덧 1시간을 넘겼거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이 뒤에 네가 궁금했던 거 있잖아. 네. 그걸 오늘 공부한 걸 다시 복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 토롤레이트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아까 스파. 이런 나라들 영룡사전을 활용해 보면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잖아. 그리고 좀 전에 as funding is always limited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네가 좀 전에 배운 것을 공허음이 들여다보면 발전을 하게 될 거야.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네가 다시 볼수록 올라가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한 걸 네가 복습을 하고 잘 흡수를 하면 뒤에 많은 질문들 중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힘이 좀 생겼을 거거든? 네. 맞지? 그치? 네. 오늘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봤지만 그래도 좀 실력이 늘기도 했을 거라고 그리고 조금만 더 익혀보면. 그러니까 뒤에 남은 많은 질문들을 다시 봐서 조금 더 해결하고 와. 네. 쌤. 그리고 지금 30개 네가 밑에 40개 정도 못했다 그랬나? 중간에? 네. 30개예요. 30개? 그리고 뒤에 네가 160번까지 나갔는데 140번이요. 140번? 근데 전에 160까지는 공부했었잖아. 아니요. 140까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에 너 혼자서 160까지 했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요. 140인데? 아니요. 전... 아. 아. 네. 맞아요. 160까지 했어요 쌤. 그치. 그치. 어. 네가 160까지 전에 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일단 내가 볼 때는 파워드 200번까지는 해야지 좀 파워드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어. 그리고 한 300번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 정확히 말하면은 상당히 필수적인 게 300... 맞아. 300번까지는 가야 돼. 파워드는. 네. 파워드 3번 에디션. 파워드 3번 에디션. 어? 다 해야죠. 다. 물론 해야 되는데. 아. 운제야 너 우리 책 새로 사기로 했잖아. 아. 네. 어. 그러면은 어... 지금 책 샀니? 파워드 1권? 아니요. 아직 못 샀어? 그게 아니라 쌤. 어. 아빠가요. 어. 나가길래. 내가 더 알았다니. 어. 그래서 끝나서 지금. 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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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다음 주까지. 운제야 다음 주까지. 네. 일단은 200번까지 진도 나가볼까? 200번까지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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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보려. 네. 쌤. 아. 그래. 수고 많았다. 네. 들어가세요.